안녕하십니까 k1 입니다 자 월 타일 인스톨이 끝나고 그라운드 만 남았습니다 타일은 3x6 자 천장에서 식스인치를 띄웠는데 그 이유는 그 추림을 단댑니다 추림 추림을 전체적으로 식스인치를 싹 돌린대요 자 샤워플로우는 지금 커버를 씌우는 상태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문턱이 있고 파이브 바이 파이브 입니다 파이브 파이브 인치 자 여기하고 여기 연결부이 슈를러를 됐어요 그리고 핀실라인 다 슈를러 자 그리고 리치 자 여기도 슈를러 45도 컷 해 가지고 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운드 라인을 모든걸 매치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k1 이었습니다 2 4 4 6 8 9 9 10 10 11 10 11 11 12 14